지상 코치 테니스 연습법 W생 우선 준비하실 것을 귀찮은 더위도 이제는 지나가고 운동하기 좋은 때가 돌아왔습니다. 한여름 동안 모아두셨던 원기를 운동 경기로 하여금 여바라 하는 듯이 발군할 때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다 각각 가을 연습을 시작할 때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나는 테니스 연습법 대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준비 코트 코트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그 중 많은 것은 백로로 만든 코트가 그 중 많습니다. 땅을 한 자가량쯤 파가지고 그 바닥에 조각돌을 깐 후 그물에 백로를 퍼서 물이 스며들어가게 하고 단단히 다집니다. 그 위에다 강국을 끼얹어서 둥근돌을 굴려서 다집니다. 그래서 공의 바운스가 잘 정확할 일, 물이 잘 스밀 일, 일광이 경기를 방해하지 않는 곳에 있을 일, 바람이 몹시 채이지 않게 할 일, 코트 주위가 널찍하게 남은 땅이 많을 일 등이 연습을 시작하기 전에 잘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코트의 길이가 13간이요, 폭 6간인 것과 서비스 코트가 바른 위치에 놓이고 그 거리가 3간 반, 폭이 4간 반인 것과 네트의 높이가 3척, 3촌, 5분으로 놓았는가를 조사해보지 않아서는 안되겠습니다. 얼른 생각하기에는 우스운 것 같으나 실상은 매우 기뇨한 것이오시다. 볼, 다음에 주의하실 것은 볼입니다. 볼을 가려 쓰시는 데는 매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연전에 일본서 고무 직공들에 태엽이 있은 이후로는 좋은 볼 얻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개 무게는 구돈이오, 크기는 6척 구분, 이것은 규칙에 의한 것이오, 고무가 너무 두껍든지 혹은 너무 얇지 않은 것으로 공기를 너무 잔뜩 넣지 않은 것, 그러라고 공기가 너무 적게 들어서 잘 뛰어오르지 않는 것은 못습니다. 그리고 그중 주의하실 것은 고무가 한 편은 두껍고 한 편은 얇은 것입니다. 그런 것은 쳐보낼 공이 커브가 되어서 보내려고 한 곳으로 잘 가지 않습니다. 어떻든지 볼 선택에 대해서는 경험 많으신 분에게 정확한 표준을, 실물을 가지고 배우시는 것이 그중 필요할 것입니다. 원래 대항 경기를 하려면 두 편 팀이 서로 의논해서 정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한 공이든지 서로 좋다고 하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옳습니다만, 하여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연습볼과 다른 볼을 가지고 대항 경쟁을 한다면 누구나 다 자기 힘을 충분히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연습하실 때에는 규칙에 맞는 볼을 쓰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올시다. 라켓, 라켓은 각각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누구든지 자기 손에 익은 것, 가령 무게라든지 대소라든지로부터 모든 됨됨이가 자기 손에 맞는 것이 있어서 다 각각 다를 것이 옳시다만, 이에는 얼기에 대해 잠깐 말씀하겠습니다. 얼기에 얼근 대중은, 테니스 라켓은 얼기를 손으로 눌러보아서 조금 물은 것, 다시 말하자면 얼기가 약간 내밀리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팽팽해도 못 쓰며, 너무 늘어져도 못 씁니다. 적당하던 것도 오랫동안 쓰면 늘어집니다. 그것을 갈아 메이면 대개는 너무 팽팽해지는 일이 많습니다. 너무 팽팽한 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손으로 가끔가끔 내밀어서 늘어지게 하든지, 혹은 무거운 것을 올려놓아 늘어지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트를 햇길일 이것은 테니스 하시는 분으로서는 마땅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옳시다. 코트라든지 또는 라켓 같은 기구를 햇기실 일이올시다. 코트는 연습 전후에 여럿이 힘을 합해서 땅 다지는 돌 같은 것을 굴려서 코트의 힘을 없게 할 것이며, 여름 같은 때는 땅이 너무 마르는 일이 많으니 물 같은 것을 뿌려서 적시기도 해서 아무쪼록 연습에 장애를 없이 하고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라인 같은 것이라도 귀찮다고 희미한 것을 그대로 연습해서는 안 될 것이올시다. 그리고 라켓으로 말하면 여름 장마통 같은 때는 습해, 게트를 주기에 매우 좋지 못합니다. 그 중에 얼기 같은 것은 습한 것이 극히 좋지 못하니까 비 오는 날은 당연 라켓집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 넣는 것은 물론입니다만, 그것을 신문지 같은 것으로 또 한 번 잘 싸서 넣어두면 더욱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이런 우스운 것이 주의를 하시는 것이 얼른 생각하기에는 우스운 것 같습니다만, 실상은 여러분의 기술을 향상케 하는 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운동복, 이것은 별로 여기서는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만, 바꿔 입는 데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연습을 할 때에는 누구나 다 땀을 쭉 흘려서 옷을 벙하게 적셔놓습니다. 그렇게 젖은 것을 그대로 입으시면 극히 해로울 것입니다. 그것이 류머티즘이라는 병을 이끄는 일이 비릴비제입니다. 연습을 한 뒤에는 땀을 말끔히 씻어내고 조금 두꺼운 듯한 옷을 입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몸을 갑자기 차게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대개 좋지 않은 것으로 아실 것은 물론입니다만, 더욱이 테니스 선수들은 어깨를 차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 하다가 하루에 늘 기술이 열흘을 끈다면 얼마나 원통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더욱이 날이 조금 추운 때에는 한때의 부주의로 감기 들리기가 첩경 쉽습니다. 신발. 다음에는 신발에 대한 말씀이니 신발은 헝겊 구두로 바닥에는 고무를 묻힌 것으로 될 수 있는 대로 가벼운 것이 좋습니다. 뒷굽 달린 것은 아주 좋지 못합니다. 가볍고 바닥이 얇은 구두는 아무리 해도 발이 아프지만, 만약 발이 아플 것 같으면 두꺼운 양말을 신으면 관계치 않습니다. 동작을 민첩하게 하려면 가볍고 부드러운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에는 이 기사의 본편, 다시 말하자면 공치는 법, 즉 지상 코치를 기록해야 할 터인 바, 지면 관계로 내달호에 올리겠습니다. 그로부터 다다리 계속해내야겠습니다. 계속.